니가 해봐, 병을 들어? 동아, 그건 공탄이다 그래?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? 아니 그니까 며칠 전에 공파방송 갔을 때 난 이유없는 혐오를 당하더라고 난 그냥 인사하러 갔을 뿐인데 하이 키키 아, 이발 쟤넨 뭐지 대체? 류우미랑 콧대친가봐? 어? 아니 나는 그 이유없는 혐오가 안다니까 그니까 라디오에 갔을 때는 환영은 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미 확정인 거야 뭐 하러 왔구나 난 그냥 인사를 건네러 왔을 뿐인데 이거봐, 어머난군, 나만인군 너의 평소 행실 문제라니까 아니 그니까 결국 너나 나나 그렇게 다른 놈이 아니야 결국 니가 하는 행동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너랑 나랑 다른 점은 딱 하나야 상별 넌 여자고 난 남자다 이것만 다른데 난 이걸 이해하고 납작할 수가 없어 라디오는 기용을 받고 나는 혐오를 받고 이거 남녀차별 나는 이 남녀평등주의자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엄연한 남녀차별이야 너랑 말한 건 짓군요 내가 너한테 배운 건 맞아 근데 우린 결이 달라요 아니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결이 나한테 배웠는데 사람의 뭔가 잼뱀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조금 다른 거지 나는 내가 너 낫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너의 상위호원이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럼 내가 너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혐오하지 않는다 뭐? 아니 왜 얘기가 그럼 내가 너를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이렇게 방송하고 보면 나도 이제 막 사람들이 합방하자 이러는 거 맞지? 야 나 합방이요 아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대로 100년 완전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 야 네가 말했잖아 평생실이 문제다 나처럼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똑같아지면 3년을 부른 거 아니야 야 지금 목소리는 똑같아 내가 볼 때 우리 목소리는 똑같아 목소리 뭐가 똑같아 변존한 거잖아 야 이게 뭐가 똑같냐 하나도 안 똑같아잖아 야 완전 똑같아 야 똑같잖아 나 사람들 모름같이잖아 그리고 너 음 다 틀렸어 야 지금 봐봐 대장 아침에 무슨 일이야 하잖아 똑같았다니까 여러분 똑같죠? 아니 그런다잖아 완전 똑같아 야 내가 지금 니 못 따라하는 게 없어 야 못 따라하는 게 없어 똑같아 그냥 완벽하게 너완벽하게 너 따라할 거야 똑같이 따라할 거야 그냥 어 야 너 그러면은 내 유튜브에서 600만 주에서 나온 거 있거든 아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 있어 완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냥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봐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니 자린고비 잘 먹었습니다 아 먹었지 나 잡는다 뽑는다 잡는다 뽑는다 어 잡고 꼽집을 못하잖아 최고 집행권하는 대중이 부여하는 거지 땅에 박힌 검을 뽑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점프 점프 아 점프 생에 대휘하라고 점프 점프 아 점프 아이씨 탈승이 게임 형 실수 이거 대휘 밀지마 아 너 이것도 따라해 봐 이것도 나 이 게임 잘하거든 네 정보를 잘렸어요 아 아 어 어어어 아멘